지금 전주까지 쳐봤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. 코드 하나씩 해서 느리게 하시면은 다시 해보면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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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하실 때 입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시면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앞에 했던 그 리듬들이나 캐롤송을 했던 코드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. 자 전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노래 같은 경우도 원곡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많죠. 이 노래는 유명하니까 인터넷으로도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해서 노래가 쭉 나오다 보면은 제가 드린 악보에 4장에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. 가다가 중간에 뚝 끊겨가지고. 자 이게 보시면은 세번째 장까지 그대로 쭉 봅니다. 오고 네번째 장에서 세번째 달락줄에서 보면은 끝에 DS라고 나와있는 게 있어요. DS라고 나와있는 건 달세뇨인데 달세뇨는 어디로 가라는 표시거든요. 어디로 가라는 표시인데 세번째 장에 두번째 마디를 보시면은 위에 영어 S표시 같은 그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그 표시로 가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쭉 그대로 쭉 흘러가다가 DS가 나오면은 그 표시가 있는 쪽으로 가셔서 그대로 또 연결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계속 또 연결하시다가 어디서 또 바뀌시냐면 세번째 장에서 마지막 마디 앞에 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해가지고 십자가 같이 되어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모양은 그 모양이 있는데로 가시면 됩니다. 그 모양이 어디냐면 마지막 장에 잠자마設 하나 둘 셋 네번째 마디에 표시가 되어 있죠. 그래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표시로 가라고 그게 이름이 코다라는 건데 코다에서 코다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세뇨라고 되어 있는 거는 S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모양 쪽으로 옮기셔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달세뇨가 나오면 다시 그 표시 있는 데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다가 있는 거는 코다 쪽으로 그 다음에 바로 옮기시면 됩니다 중간을 안하고 중간을 띄우고 그냥 코다에서 코다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은 내 마지막에 FIN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끝 끝내라 마지막이라 끝이라 이런 뜻이니까 그에 따라서 마지막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곡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리듬도 쭉 하다보면은 중간중간에 리듬들이 기본 리듬으로 쭉 가면은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장을 보시면은 세 번째 장의 마지막 마디 마지막 마디를 보시면은 원곡도 들어보시겠지만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그 다음에 마디가 솔로가 들어가기 전에 마디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쳐야 되냐면 자 앞에부터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A-7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그 다음에 C코드 그 다음에 Dsus4 나오고 D코드가 나오죠 자 여기는 어떻게 쳐야 되냐면 C부터 보면은 C부터 보면은 따단 따다다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C부터 보면은 따다다 하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따다다 자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뮤트라고 하는데 자 뒤에 또 설명해드리겠지만 오른손 뮤트, 왼손 뮤트가 있는데 오늘은 오른손으로 잡아줄 뮤트 치고 줄을 1번 부터 6번 줄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오른손으로 따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안나게끔 그래서 C에서 다시 쳐보면 따다 따다 그 다음에 Dsus4죠 Dsus4죠 Dsus4에서 D로 갈거니까 새끼손가락만 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연결을 해보면은요 앞에부터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가사가 없는 솔로 파트 그 다음 G코드가 나오는 네번째 장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거기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네번째 장에서 제일 마지막 끝내기 끝낼 때 두마디 마지막에 두마디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리듬화가 좀 틀린기 때문에 원곡하고 같이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음 코드가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마지막에 G로 끝나죠 요거는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해서 코다에서 코다로 해서 넘어가죠 그래서 앞에부터 해보면 이렇게 하면 그림처럼 남아주기 때문에 눈처럼 남아주기 때문에 예 C코드에서도 똑같이 오른손 뮤트로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따단 따단 잡아주시면 되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C코드 T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C코드 세번 T코드 세번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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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두 가지 부분 말고는 어 제가 제일 앞에 처음에 이제 쳤던 그 리듬 내려 해가지고 쭉 치시면 돼요 노래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니까 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어 하고 싶은 곡들이 있으시면 요새 자료들이 많죠 인터넷이나 어 그 다음에 뭐 악보를 뭐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뭐 코드라든지 이런 제가 올려놓은 이런 악보들도 많이 어 있더라구요 인터넷에 음 음 이런 거 말고도 하고 싶은 곡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셔가지고 어 코드랑 노래만 알면 예 스트로크는 어 그 리듬에 따라서 치시면 되기 때문에 리듬 뭐 스트로크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 뭐 코드랑 노래만 알면은 다 치실 수 있습니다 노래하시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곡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구요 음 어 코드가 새로운거가 지금 한 4개 있었던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곡에서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음 조금 처음이랑 다른 부분들이 한 두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두 부분 말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 리듬 그대로 네 치시면 됩니다 해 хочется 고맙습니다 여기